자 오늘 밤 11시 MEXC 거래소에 신규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는 개개 밈코인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어제 그저께 계속해서 올려드렸던 밈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빌리 밈코인인데요 자 이렇게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 선착순으로 매수가 목표가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구요 파일까지 구매방법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pdf 파일까지 제가 공유 드렸습니다 그저께 영상에서도 제가 아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어제 영상에서도 지금 많은 상승을 했지만 아직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제가 처음 올려드렸던 영상 보시고 같이 매수를 진행을 하셨으면 2100%가 넘는 수익률을 현재 실시간으로 기록 중에 있으셨을 겁니다 자 빌리 밈코인 오늘의 가격은 0.06달러죠 자 이것처럼 제가 단기적으로 떡상에 임박해 있다 라고 하는 밈코인들 영상으로 올려드리는 밈코인들 같은 경우는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1, 2주 이내에는 이렇게 유의미한 가격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도 떡상에 임박한 종목 준비해 왔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구매방법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이 파일 1376번으로 펀치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선착순으로 공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 번호로 소통방 문의가 정말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곤 있지만 아직까지 미처 답변드리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에서 간략하게 소통방 이야기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텐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준우의 건물주 프로젝트의 실시간 무료 소통방입니다 100%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고 금전 요구나 사이트 가입 권유는 일정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떡상에 임박한 밈코인들부터 여러분들 물려계신 알트코인의 디테일한 대응 전략까지 제가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소통방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펀치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순차적으로 답변드리고 소통방 입장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밈코인 최근에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이루어지면서 연일 가격적인 상승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MEXC에 또 신규 상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적인 상승을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소액으로 발을 담고 논 이후에 MEXC에 상장이 되고 나서 상장빔이 쭉 하고 쏘면은 그때 수익 실현하시게 되면 충분히 의미한 가격적인 상승을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코인입니다 홈페이지 보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텐데요 자 외눈박이 고양이를 마스코트로 하고 있는 이 개개 밈코인 자 개개 마스코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개는 누구입니까? 먼 미래에 신비로움과 지혜를 발산하는 전설적인 외눈박이 고양이 외눈박이 고양이가 인터넷에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국가는 경의심을 갖고 그를 자신들이 선택한 통치자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비전과 더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단합된 그의 지도 아래에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수수료는 들지 않고 공급내역은 총 1억개의 토큰이 이렇게 발생이 공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개개라는 마스코트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일본의 한 마스코트 네코 고양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만화 시리즈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등장을 한다고 하고요 이 사랑받는 고양이 인기 밈 개개는 입소문을 타고 명성을 얻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사실 특별한 정보가 없이 간략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밈코인 같은 경우는 이 코인의 펀더멘탈 내재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료지, 가격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가는 투기성이 짙은 투자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지금 소액으로 들어가 놓고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상장비를 이렇게 쏘게 되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면 된다 라는 아주 간단한 전략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계속 밈코인을 말씀드리고 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이다 이 코인은 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전략적으로 섹터별로 종목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개개밈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면 이제 상장되고 뭐 1시간 30분 이내에 수익을 내실 수도 있고 조금 더 길게 보면은 뭐 다음날 아침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코인이긴 하지만요 상장빔의 패턴을 보고 수익 실현을 어디서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소통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신규 상장되는 밈코인 같은 경우는 저희 실시간 매매 여러분들과 소통방 분들과 함께 항상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문자로 말씀드리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조금 보수적인 라인을 잡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확실한 라인을 잡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 기준에서 하지만 소통방 분들은 이 라인을 넘어서서 보통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함께 실시간 대응을 해주기 때문인데요 이 상장빔 같은 경우도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매매를 같이 진행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밈코인 제가 오늘 준비해온 떡상의 임박한 이 코인 매수가 목표가 구매 방법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1376번으로 펀치라고 문자 주시게 되면 제가 선착순으로 공유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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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